스피커, 핸드폰, 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충전기 충전기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베개 베개 꼭 챙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물? 물은 꼭 마셔야 돼요 음식 없어도 돼, 물을 마셔야 돼 일단은 뭐 전자기기, 휴대폰 없으면 안 되니까 여권 그리고 뭐 하나는 더 나을까요? 일단 보조센터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권 있어야겠죠 캠핑카나 텐트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보조 배터리칭 충전기랑 그리고 술이죠 필수 아이템이죠 자기 전에 꼭 다같이 맥주 한잔을 하는 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궁극 약품들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와이파이 태그 지갑 여권 그쪽까지 할 거 와이파이 컴퓨터 그리고 우리 멤버들 이렇게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그냥 빨갈대면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